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슈콤마본이랑 슈퍼콤마비 패밀리 세일이 된다고 해서 지금 패밀리 세일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1시부터 세일을 진행해서 원래 제 계획은 그때부터 가서 있으려고 했는데 어제 영상편집을 하다가 아침에 잠이 들어갖고 지금이 5시 반이 됐는데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도 많고 물건도 거의 다 빠졌을텐데 그래도 일단 와보려고 했으니까 오기는 했습니다 슈콤마보니는 우리나라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슈퍼콤마비는 슈콤마보니의 세컨드 라인 브랜드예요 요즘에 푸른바다의 전설에 나오는 전지현씨가 이제 로데일로 활동하고 많은 셀럽들이 이 슈즈를 사랑하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지금 서울숲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에 버스를 횡단보도에서 놓쳐갖고 버스가 안 오네요 아 춥다 사람들이 엄청 줄을 많이 서있습니다 오늘 대박 아직까지 줄을 이렇게 많이 서있다니 저는 늦게 왔으므로 맨 뒤에 와서 줄을 서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많다 내가 더 radioactive 이게 다 myths 우리에게 다양한 버스 여기가 넌 인기를 봐 우리의 질문이 만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의 세상을 웃긴 사람 우리에게 사랑스레스 우리의 해줘야 우리에게 사랑스레스 우리의 사랑스레스 맞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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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찍어줘야 해. 나 이렇게 해서 볼래는 거야? 이거 안 보여. 내가 연결 맞추기가 힘들어. 괜찮아. 이거 너무 힘들다.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약간 쓰는 게 불가능한데 이거는? 목에 쓰는 거야, 목에. 목에? 어, 목에 이렇게. 그니까 이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마스크? 그니까 이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 같아? 이거 어떻게? 뭐지? 뭐지? 끈은 다 풀어야 돼. 그냥 끝에서만 조이면 되는데 지금 이게 끈이 좀 엉망인데 끝에 이것만 잡아다니시면 돼요. 턱에 거셔도 될 테고, 옆에 하셔도 될 테고. 이거 좀 괜찮은데 근데? 10월 때만 만들었던 거지? 그쵸. 판매는 아니던 거야? 끝이 없습니다. 야, 계속 괜찮은데? 판매는 그레이 컬러가 있다. 네, 네, 나 엄청. 나 근데 사줌. 뭐야, 이거 뭐야. 내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아. 한 번 심어볼래. 괜찮아? 이거 할까? 너무 화려한 거? 화려한 거 좋아. 감자가? 괜찮아? 이거 사야겠다. 이거 원래 3층에 뺏어놨는데 지금 12만 9천 안에. 화면 속아 드릴게요. 살구 있으세요? 응. 그래도 운동 하나 샀다. 어. 잘 샀어? 내일은 운동화가 안 들어온데. 아 진짜? 어. 구도밖에 안 들어온데? 어. 벌써 좀. 뿌듯해. 뿌듯해? 어. 오늘 이렇게 운동화를 구입을 했습니다. 안녕. 뒤늦게 와갖고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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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